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국민연금 확실하게 더 많이 받는 법이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금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익률이 아닐 수가 없겠죠? 가장 좋은 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연금은 수익률 측면에서 개인연금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연금이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금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납입기간을 늘려라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만 18세부터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현재 소득월액 100만원 기준으로 9%인 9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소득이 없거나 그리고 학생인 경우라도 아니면 군대에 가더라도 만 18세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65세까지 납입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추가적으로 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부터 연금이 개시되다 보니까 5년 동안 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납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계속 가입을 한다면 9% 전액의 연금보험료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는 옛날부터 자기 부담이었는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더 내야 되겠죠. 자 납입기간 늘리는 방법. 세 번째는요. 추납을 하는 겁니다. 추납은 추후 납부거든요. 추후 납부라고 하는 것은 납부 예외나 적용 예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납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직이나 사업중단, 군복무, 무소득 배우자 아니면 기초수급, 행방불명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추납을 통해서 납입기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납입기간 늘리는 방법.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반납할까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이 도래되기 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제도였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다 이거죠. 왜 반납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해주고 납입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환할 때 가산이자를 또 납부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 대비해서 효과는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납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레딧 제도는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산크레딧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을 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요. 납입기간을 일정기간 늘려줍니다.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을 늘려줍니다. 그리고요. 군복무를 해도 크레딧으로 납입기간을 늘려줍니다. 2008년도 이후에 입대자가 병영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이라고 해서요. 2016년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이 25%를 부담하고 국가가 75%를 부담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크레딧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소득자라도 임의가입을 하라. 그리고 보험료는 최대로 납부하라. 편이 되겠습니다. 무소득자인 경우에 임의가입을 하는데요. 임의가입 금액은요. 기준소득오래 100만원의 9%, 9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느냐. 기준소득오래 최고치인 524만원의 9%, 47만16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9만원에서 47만1600원까지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되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바로 부양가족연금을 받아라. 편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자녀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노령연금 말고도 가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나 장인장모님 되겠죠. 그런 분들은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될까요? 2021년도 1월 현재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이고요.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175,33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이번에는 이혼하지 마라 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요. 전 배우자한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령연금이 줄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도 못 받게 되니까 반드시 나중에 이혼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받는 노령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노후에 월소득이 있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감액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과연 어느정도 감액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5%, 그래서 5만원까지 감액되고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플러스 100만원 초과분의 10%, 그래서 1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만원 플러스 200만원 초과분의 15%, 30만원까지 감액되고요. 그 다음에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 플러스 300만원 초과분의 20%, 50만원까지 최대 50만원까지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플러스 400만원 초과분의 25%, 그러다 보니까 50만원 이상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 천만원 급여 수령 시에는요, 136만 5,067원을 감액받을 수가 있고요. 월 500만원인 경우에는 21만 9,040원을 감액받으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다면 80세보다는 90세가 낫고요, 90세보다는 100세가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돌아가시면요, 나중에 배우자가 유정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정연금은 보통 어느 정도 받냐면요, 결혼 연령 차이가 4년 정도 난다. 그러면 여성은 남성보다 6년 이상 더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내외로 남아있는 배우자가 유정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띠둥갑도 있고 10살, 20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유정연금 받는 기한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물론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정연금은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오래 살면 유리한 증거가 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9% 9만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10년간 납부하면 18만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납부하면 71만4천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보시게 된다면요, 나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10년이면 1080만원, 40년이면 43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5세때부터 연금을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까요? 일단 10년 동안 낸 사람, 1080만원 낸 사람은요, 80세까지 받으면 325.7%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85세까지 산다면 427%, 90세까지 산다면 529%, 95세까지 산다면 631%, 100세까지 산다면 무려 732%를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5년 단위로 더 살면은 100%씩 더 받게 됩니다. 자신이 낸 돈보다. 그리고 보시게 된다면 40년 동안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누계액은요, 4320만원인데요.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317%, 그 다음에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714%인데요. 무려 자신이 낸 돈은 4320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 800만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년씩 더 살면 납입보험료 대비 100%의 연금을 더 받게 되니까 20년을 더 산다, 그러면 400%의 연금을 더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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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